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부시가지 쪽이랑 차이나타운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 먼저 갈 곳은 더젠팩토리라고 부시가지 반대편에? 네 짜오크라야강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젠팩토리를 갔다가 사판탁신역으로 가가지고 미슐랭바등고시 거기도 좀 많더라구요 뒷구름왕이긴 한데 사판탁신역으로 가서 밥을 먹고 위로 올라가면서 부시가지 쪽 구경하고 그 다음에 저기 와크라이 및 황금불사원을 한번 구경한 다음 저녁은 차이나타운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더젠팩토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버스를 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와가지고 네 그래 모토바이를 불러서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아이콘시암이 있어가지고 구경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시암도 잠시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쇼핑몰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가서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시아티프나 아이콘시암은 좀 큰 쇼핑몰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시암은 좀 큰 쇼핑몰이기 때문에 비는 그쳤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기 비어스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맥주를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 맥주를 팔고 이게 한 잔이 얼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하다가 맥주를 한 잔 마시던가 보고 그 시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다 있네요 막 토마토를 썼던가 아니면 딸기를 썼던 분들의 그런 맥주가 있어요 저랑 해서 몇 장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잼 팩토리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고 중간에 카페가 가장 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어데이라고 맥주 페스티벌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태국 내에 있는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오늘은 이상하게 낮술이 안 끌려가지고 안 먹었고 네 그러면 아이콘시암 잠시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새판 탁신 쪽으로 이제 무료 페리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넘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네 9시가지로 올라가는 맥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인작 ris기만요 네 그러면 다 balanced 다음날 예상 아이콘시암 네 pamiętam 디테인드 아름다운 아이콘시암 아이콘쇼하면 또 처음 봤던건데 어우...처럼 이쁘게 되어있는 마짝 놀랄 만큼 이쁘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일반 쇼핑몰일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래요 여기 야시장 느낌 나게 노란색 팀맛으로 해놓은 저게 선생님 네 그러면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가게 네 한번 가게 좀 뺏겨먹고 네 한번 가게 네 한번 가게 하이 네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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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에 왔으니까 땡굽가루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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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 1.5cm 나오 그러면 alive 무료 가루를 가자 somm 가겠습니다.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디서 타는 줄 몰라가지고 아 1번 피어 쪽으로 여기 더 베란다 지나오니까 1번 피어 가는 길이 나오네요. 여기 근처에서 무릎 해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 보시면 사판 탁신역까지 가는 무료 버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가네요. 피어 1번에서 기다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사판 탁신역에 내려가지고 무릎 해비를 타고 금방 넘어오네요.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. 여기 근처에 판타타이라고 하는 곳이 미슐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족프린스라는 곳도 미슐랭을 받았어요. 그래서 두 곳 다 가볼 예정인데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로 나오면 그 위에 보라색 보이시는 곳이 사판 탁신의 BTS역이에요. 바로 BTS랑 연결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름답게 파타이집에서는 파타이를 뽑고 족프린스에서는 죽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족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네, 한시부터 3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 3시가 살짝 넘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긴 시장 안쪽이구나. 네, 시장 안쪽입니다. 문을, 네, 문을 닫았네요. 옆에 다른 미슐랭바드의 족프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쪽에 문을 닫아줘요. 음, 저희 반대편이 있구나. 길만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슐랭바드의 족프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문을 닫아줘요. 저희 반대편이 있구나. 길만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길만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슐랭 국불음악을 18년도부터 20세까지, 22년까지 네, 5년동안 미슐랭을 받은 집이고 손해는 그렇게 막 없네요. 저녁에는 또 걱정할지 모르겠고 단, 또 한 번만 알겠죠? 고통할라카 네, 이렇게 생겼고 주문한 건 1번 핏셋이었는데 또 한 번만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직인과 함께 전차를 입고 수석이 수석이 없고 자신의 노인밸 수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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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밥 죽 자체는 닭튀맛이고 완전 내장이 신선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수가 조금 들어가는데 생강때문에 거의 고수맛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생강이 잘 어울려요 저희 아버지 솔직히 완산거 같은데 살만 살라서 완전히 완산해 진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 먹었으니까 이제 딸날노이 쪽 부담을 한 번 놀라서 봅시다 울트타운 쪽으로 짜란색 실룸이 바로 이 앞에 있어서 밥을 추가로 먹을까 했는데 안 그래도 저녁에 또 샤이나타운 가서 음식점 갈 예정이라서 거기서도 한 두 곳 이렇게 밥 올 예정이라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딸남노이 골목 가서 커피 한잔 보고 샤이나타운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완전 여하수고 비디오를 찍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미식품을 뒤에 보시면 편성한 걸 볼 수도 있고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And yeah 칸홍이 타입 완전 여행 삼성 일하수 일하수 이때랑 다행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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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